형님! 사용해 주면 여기서부터 있지만 행 CNC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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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마사역 밑에 오니까 조금 겁도 난다 그럼 저 중심은 완전히 깊은 곳이겠네요 중심은? 일단 감회가 새로운 게,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이 그냥 만든 그, 그, 보형으로 만든, 그 바닥에 있었는데 진짜 그 위에. 이제는 우리가 있는 거지, 진짜로. 얼마 만에 찍자 형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엄청 좋지해져 있지만. 여기는 깊은, 그냥 누가 봐도 깊은 바다가 진짜 색이야. 색깔이, 이 테두리 색깔을 보면 점점 짙어져. 끝에 약간 에메랄드빛. 에메랄드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연한, 그 녹차 색깔 같은 색깔. 그 다음에 여기는 짙은 파란색. 짙은 파란색. 진짜 정말 멋있다. 어, 자연의 신비 같아. 그레이트 블루홀. 지름 300m, 깊이 124m. 지구의 눈이라 불리며, 바다 한가운데 뚫린 거대한 싱크홀.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장소 베스트 10. 세계 다이빙 포인트 베스트 10.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빛나는 신의 함정, 그레이트 블루홀. 세계 최초로 수중패를 발명한 프랑스의 해양탐험가 자크 이브쿠스토가 1971년 최초로 탐사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이후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망의 대상이 된 장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5만 년 전, 홍적새 빙하기 때 석회항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 싱크홀이 되었고, 그 후 빙하기와 간빙기를 여러 차례 지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년에 단 1cm씩만 자라는 종유섭과 석순이 최대 12m, 직경 3m짜리도 있다고 하니, 상상할 수도 없이 유구한 세월을 가늠케 하는데요. 500여 종의 어류와 100여 종의 산호가 있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년이 스타랭딩 해가지고 블루홀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가 여기서 지켜본다는 게 정말 매우 뿌듯하고요. 정말 설레어요. 저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걸 거 아니야. 각자 맡아서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럴까? 붙어져서 동그랗게 서서 이렇게. 병만이 형 떨어지는 거 보는 사람 바로 알려주시니까? 내가 알기로는 엔딩을 하려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잖아. 그럼 내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 바람이 일로 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 가지 이상을 맞춰야 된 거예요. 이게 산호를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커 보일지 모르지만 위에서 보면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우선이다. 다행히 안쪽으로써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저의 이준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으로써 계속해서 비닐을 잘하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을 잘해서 이 상태방은 한 번로써서 더 비닐을 잘하는 거짓말을 잘하니까 총 65회의 강화 오늘을 위해 한국에서 고강도 훈련을 마친 병만족장 웬만한 기술은 쉽게 하는데요 심지어 아이언맨처럼 앞으로 승우기까지? 하지만 이번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전 바로 수상 랜딩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빼면 돼, 오케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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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밑에서 뵙겠습니다.